4, 3, 2, 1 숙보 올겨울 겪어보지 못했던 기절이 온다 평균 기온 높지만 자주 한파 찾아온다는 겨울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청하 콜드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겨울 겪어보지 못했던 계절이 온다. 평균 기온은 높지만 자주 한파가 찾아온다는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처럼 더웠다 추웠다 극과 극이죠. 오늘은 또 확 좀 쌀쌀해졌고 아침 기온은 겨울처럼 느낀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들쑥날쑥 이상해진 날씨를 보면서 올겨울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국제환경연구소 소장이 올겨울 날씨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계절을 보게 될 것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요 궁금하죠. 겪어보지 못한 계절 그냥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따뜻한데 갑자기 여름에 스콜처럼 비 확 쏟아졌다가 빠지듯이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 따뜻해서 긴장 풀릴 때쯤 조금 추워진 게 아니라 아주 확 추워져가지고 호되게 당하는 그런 계절 궁금합니다. 영화 투마로우처럼 빙하기 갑자기 확 어는 거죠. 아무튼 이번 주에는 계절 옷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데뷔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침낭처럼 패딩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벙커도 준비하시고 자 이번 주도 역시 수요일엔 특별 코너 비매너 챔피언3가 할 거고요. 비매너 유경험자 우주소녀 수빈 씨가 오랜만에 매너 없는 사람들을 혼내주러 왔습니다. 수빈 씨에게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단받고 싶은 분들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수빈 씨와 함께하는 생방송 보면서 들으실 분들은 고릴라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큐브애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782님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을 가볍게 준비하시거든요. 온 집안 식구들이 아침마다 통밀 바게트를 먹어요. 괴롭습니다. 좋은 거죠 통밀로 드시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엄마랑 잘 도와드리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5816님 새로 산 가죽 소파에서 음식 먹다 자꾸 흘려서 아내가 소파 금지령을 내렸어요 집에서 내 맘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다니 서럽네요 댕댕이 되셨네요 소파 못 올라오고 바닥에만 계셔야 되네요 음식을 왜 흘려 애기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소파는 사실상 바닥에 앉아가지고 등받이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소파에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할 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닥에서 먹으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성님 3살과 7살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취미생활을 추천해주세요 피곤하고 지쳐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 힘드네요 제 목소리가 나오는 축구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사모은 선수들을 어디다가 저장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픽으로 저장되는 거니까 장식장도 필요 없고 피규어처럼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1826님 배성재님 오늘 2018년생 저희 딸 7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딸 이름 원수현 축하드립니다 2018년생이 7살이 됐어요 시간 빠르다 축하드립니다 프리스런원이었습니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함께할 특별 게스트입니다 요즘 예능에서 공감요정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비매너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잘하는 분입니다 우주소녀 수빈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오랜만에 베텐 오셨어요 1년 만에 거의 오셨고요 작년 여름 때 베텐 스페셜 DJ 해주셨는데 그때 베텐 청취자들이 저 돌아오지 말라고 저 쉬다 오시라고 아예 거의 귀화하라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오실 때마다 좋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베텐은 정말 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베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베텐을 겪기 전에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거기는 악명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와보니까 막상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순둥이들만 이 방송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들 순둥순둥하다 순둥순둥하시고 세상을 이쁘게 보시네 너무 저는 기억이 좋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평이 정확해요 아 그래요? 오늘은 악평이 어울려요 아무튼 청취자분들이 수빈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잘 때려주니까 엄청 두들겨 맞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댄스 KYJ님 고평보다 세게 때리는 몇 안 되는 게스트 저 굉장히 상스러운 게스트 한 분 계시거든요 알아요 아시죠? 혼쭐 났어요 그때 저도 그분보다 더 세게 때린다 호이아 0895님 이번엔 얼마나 세게 때리려나 8080님 수빈이가 온다고요?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막 때리겠죠? 우리 그만패라고 약간 막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좀 부담되네요 제가 약간 많이 좀 순해졌거든요 아 그런가요? 작년에 비해서 왜왜왜왜? 제가 느끼기에는 또 그런데 한번 봐야죠 또 속을 까봐야죠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십니다 일단 새 시즌으로 돌아온 SBS에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MC로 발탁됐습니다 여기는 뭐 팡파리 이런 거 안 흘려주세요? 저희는 좀 감사합니다 약간 저희는 그렇게 간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 네 좋아요 MC가 전현무 백지영 김호영 김용명 그리고 수빈 이야 첫 방송이 10월 17일입니다 17일 네 이게 SBS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프로그램의 또 다음 작품인 거잖아요 네 이 좀 컨셉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오늘 제가 첫 녹화를 막 하고 왔는데 저도 대본을 대본을 못 받았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갔어요 아 그래요? 녹화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원래 그런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뭔가 좀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이런 거는 가져가되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소통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좀 트렌드적으로 트렌디하게 바뀌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수빈씨가 방송 워낙 잘하니까 또 이제 화면 보면서 공감도 잘해주고 수빈이 스브스 딸 가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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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이게 그 세상에 이런 일이가 한 번 MC하면 30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떡해 아빠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녹화를 목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고 바로 올라오신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리고 함블리에서는 공감요정으로 오랫동안 출연 중이신데 네 운전을 근데 할 줄 아시나요? 네 제가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네 코로나 시국에 면허를 따가지고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약간 나는 운전 매너 어느 정도다? 제 운전 매너요? 아 저는 완전 나이스하죠 이게 또 함블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 이게 뭔지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은 사람이 용감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겁이 없었는데 조심 많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도로 위에 운전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변호사님한테 진짜 큰일 나요 아 그래요? 혼나요 이게 운전은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운전은 운이라고 내가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방어운전하고죠? 네 아무 일도 없는 운전이 가장 좋은 운전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 프로그램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형님과 함께 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코너는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옛날에 스페셜 DJ 때 한번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코너 유경험자인데 비매너 사연이 모집됐지만 모두 수빈이 이야기였다 그럼 제가 비매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매너 사연인데 어? 저도 이러는데요? 이게 비매너인가요? 비매너 아닙니다 이러면서 본인인 줄 아주 너그러운 판정을 내려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솔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솔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살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냉철한 판단을 기대해보겠고 오늘 함께 할 코너를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둘이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드릴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비매너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한번 수빈씨가 소개를 해주시면서 비매너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문자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 구민주님꺼 보이시죠? 네네 아니 제가 아무거나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고수에요 제가 아까 보면서 피식 보면서 웃겼던 게 3049님이 전 야구는 잘 모르는데 야구장 분위기가 좋아서 남친따라 몇 번 갔다 왔어요 어이없는 게 여지껏 남친이 야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경기 할 때보다 치어리더 분들 나올 때 더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제 어깨가 카메라 고치대인 마냥 팔꿈치 올리고 영상 찍는데 열중한 모습이 열받았습니다 제 남친 비매너인가요? 이거는 비매너 수준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는 거 아닌가 목숨 걸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야구장 가보셨어요? 가봤죠 야구장 가면 치어리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 관중 입장에서는 사실 눈길이 갈 수도 있죠 근데 남자 관중뿐만 아니라 저도 보면서 너무 화려하게 춤을 추시고 하니까 저도 눈길이 가고 응원하시는 거니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데이트 간 건데 똑바로 해야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쳐다보면 안 되지 않아요? 여자친구랑 갔는데 아 그러면 내가 앉아 있는데 우리 커플 속으로 앉아 있는데 약간 오른쪽 쪽에 치어리더 분들 계시고 여기 경기는 정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비매너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가려놔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든지 차라리 이렇게 막 생각을 잠깐 하든지 생각을 해라? 야구장 가서 무슨 생각을 해요 힘들잖아요 계속 이렇게 고개 들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않나 잠깐 이렇게 뭔 일 났나? 이렇게 쓱 한 바퀴 도는 거 시선 한 바퀴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면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세구나 수빈 씨는 단속이 세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볼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선글라스 쓰고 눈알만 돌리는 건? 그게 제일 나빠요 차라리 고개 돌려서 보는 게 순수하고 좋은데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몰래 본다?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된다 여친으로서는 참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치어리더랑 관중석이 같은 방향으로 시선이 걸려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굳이 왜 보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리를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거는 비매너 어쩔 수 없는데 옆에 여친 어깨를 카메라 거치대처럼 쓰면서 그 영상을 찍는다?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비매너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여친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신지 안 헤어지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건 헤어져야 되는 거죠? 거치대로 쓴 이유에 대해서 나를 설득하면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을 아마 져야 할 거예요 거치대에 놓고 방향도 카메라 렌즈 방향도 치어리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야 나 지금 치어리더 찍은 게 아니라 저쪽 너머에 선수 외화를 찍은 거야 뭐 이렇게 진짜 그걸 확대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피해 복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이거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다음 거 1804님이 배달 음식이 왔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던 참이었어요 남친이 저 나올 때까지 배달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귀찮은 건 알지만 음식 갖고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비매너 맞죠? 갖다 놨는데도 음식 뜯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는 게 얄미웠네요 동의하는 게 커플 사연을 두 개를 커플 베테나에 올리자는 커플 사연이 두 개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죠? 커플 진짜 맞죠? 네 그렇겠죠 배달 음식이 왔는데 한 집에 있었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갔을 때 근데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남친이 배달 음식을 안 갖고 들어왔다 왜 그렇지? 보통은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보통 남친들이 배달 음식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모르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죠 저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선배님 저는 잘 모르죠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남자분들이 많이들 들고 들어오죠 보통 그럼 선배님이 이렇게 가지러 나가시는 입장인 거예요? 포지션이? 아 그러니까 저요? 네 저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왜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통은 남자가 가서 가져와야죠 왜냐하면 그 집도 그렇고 이제 뭔가 집이 뭐가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니까 아 보통 그러면 여자친구분께서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킬각을 재고 있네요 아무튼 그 보통은 남자분들이 왜냐하면 복도를 문을 열었을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함부로 치면 이제 100% 안전을 도모하려면 그래도 남자가 나가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본다면 미래를 상상해본다면 상상해본다면 아 근데 이거는 좀 사연자분이 예민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분도 1804님도 제가 갖고 오나 안오나 제가 이걸 뜨나 안 뜨나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쌓인 게 아닐까 너무 예민했다 네 좀 신경 안 쓰고 너가 가져와 이렇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예민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여자분 숙소에 쓸 수도 있고 또 돈은 또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약간 소인배다? 너무 예민했다? 두 분 다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이거 갖고 왜 티격태격하냐? 네 남자분도 갖고 오지 그거 왜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여자분도 그냥 안 갖고 오는 그런 넌 왜 만나? 맞아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왜 만나는? 수빈씨가 가장 정상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뭘 왜 이거 갖고 티격태격하냐 그렇죠 이 정도면은 헤어지기 직전 수준 아니냐 그렇죠? 왜 만나? 그럼 헤어지지 그럼 헤어져야 될까요? 헤어지라고 할까요? 저희가 책임질 건 아니니까 또 인생을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지세요 네 하여튼 내 연애 아니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5542님이 제가 혼자 사는 걸 아는지 회사 직원분은 일적인 문제로 밤 11시에도 전화나 땡톡을 합니다 전화는 확실히 비매너잖아요 근데 퇴근 후 업무상으로 땡톡하는 것도 비매너가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퇴근 이후에 무조건 셧다운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끔 이 땡톡이라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왜 가끔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 막 셀럽분들이 일부러 이 땡톡을 안 하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 뭐야 끝나가네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이러세요 2부에 중요한 얘기 이어주세요 아 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해성재의 텐 오늘은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주변 사람의 이 행동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코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고요 비매너 사연에 아주 사적인 감정으로 적극 공감해주는 공감요정 우주소녀 수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부가 끝나버려가지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 예 회사에서 업무 땡톡을 밤에도 보내는 거 그거에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싫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싫죠 진짜 가끔은 이럴 때 탈퇴하고 싶다니까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뭘 탈퇴요? 땡톡을? 아 아니 톡을요 톡을 아 톡에서 아예 빠지고 싶다 아 톡을 없애버리고 싶다 때로는 아 진짜 그 정도로요? 그거 없으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좀 기분파라 아 그 정도로 네 가끔 근데 뭐 저한테 그렇게 막 우주소녀 탈퇴 논란이 하고 싶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저한테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렇죠 밤에 이제 톡하고 이런 거는 요즘은 거의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내시는 부장님들 계시죠 진짜 뭐 중요한 일 터졌어요 그럴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보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 윤모씨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이 있어서 본가에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초딩 조카도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말을 걸었는데요 어 수빈이구나 야 이거 얼마 만이야 아 우리 수빈이 많이 컸네 음 뭐야 삼촌 오랜만에 봤는데 어? 야 고개만 까딱하고 어디 가? 방에 가서 어디 가 어이구 여노우미 어? 삼촌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색해서 그러는구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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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서 삼촌이랑 놀자 아 좀! 나 방에서 내 할 거 할 거니까 제발 말 좀 걸지마 아이 그러지 말고 삼촌하고 놀자 뭐 하는데도 뭐해? 나 수빈이 자컨 보는 중이거든 제발 방해하지 말고 삼촌 갈 길 가 수빈이? 아 우주소녀 수빈이? 어 나도 좋아하는데 야 너도? 왜 저런? 내가 말한 수빈이는 투바투거든 어? 그럼 자컨은 뭐야? 삼촌 손 좀 펴봐 손가락이 몇 개야? 다섯 개지 그치 그치 그럼 그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한번 움직여봐 움직이지? 응 그럼 그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검색이라는 걸 좀 해보겠어? 자컨이고 뭐고 어? 야 삼촌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나 좀 하자 어? 아 뭐 진대라도 하자는 거야? 하긴 진대가 뭔지도 모르겠지 아 됐고! 나 나감 찾지마삼 디엔보되지마삼 익십할 거임 야 어디가 야 진대가 뭐야 그렇게 몇 마디 나누더니 시크하게 나가버렸어요 예전에 우리 때 삼촌 만나면 저를 붙어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매너가 없죠? 제 조카 비매너 맞죠? 죄송한데 나 찾지마삼 옛날 말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게 더 입에 붓네요 찾지마삼 이거야말로 삼촌 말투 아니에요? 찾지마삼 이거 한 15년 전에 쓰던 말투인데 아 들켜버렸다 어 2000년대 말투 그죠? 2020년대 말투가 아니었어요 아우 좀 민망이다 수빈 이모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무튼 조카가 이제 이 정도면 사실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삼촌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것 같네요 그죠? 이런 조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조카? 근데 저는 어 이런 조카 삼촌한테 손가락을 펴봐 그 손가락으로 검색이라는 걸 해봐 근데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요즘 친구들이 아시잖아요 저항받을 수 있거든요 잘못 말하면 그쵸쵸 이쪽 편도 들 수가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고 무서워요 저항받을까봐 그냥 찾지마삼으로 다 그냥 삼촌 말투 쓰는 이쁜 조카네요 근데 수빈씨 조카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그 학렬에서 약간 뭐 사촌? 동생? 아 뭐 동생들은 많은데 저랑 이렇게 얘기할 만한 동생이 아니고 이제 뭐 이제 좀 말하는 친구들 좀 있고 아 전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7살 차이가 나가지고 약간 남동생을 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딱 방에 들어가면 나가 이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시기였거든요 한때 심할 때는 나가 나가 아 근데 그 연예인이니까 아 근데 연예인이니까 네 친척이랑 가족들이 가끔 모이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쵸? 어? 그렇게? 아 그래요? 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네 막 엄청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뭐 어땠냐 이번에 무대는 어땠냐 뭐 멤버 어떠냐 뭐 또 누구 봤냐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물어보셨나요 아 하시죠 하시죠 초반에 하시죠 그냥 최대한 뭐든지 좋게 얘기해요 아 그러시죠 어 예 그쵸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쵸 좋게 얘기하고 기소한 얘기들이 어 내가 그 조칸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보통 저희 가족들은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뭐 어디 가면 할머니가 막 동네 데리고 다니면서 아 우리 스타를 못 알아보시네 막 이러면서 그거 난감하죠 그거 엄청 난감해요 아 나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가끔 저도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이모님이라 네 이렇게 뭐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빙하시는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아 맞아요 이러면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럼 그분들도 당황해서 아 아 아 아 예 막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민망하죠 어색해지죠 굉장히 민망합니다 네 아 근데 이 삼촌이 조카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조카가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네 삼촌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조카는 비매너다 매너다 비매너다 비매너다 네 하지만 조금만 크면 삼촌과 친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쵸 있다 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문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한 줄 사연 구민준님 사연입니다 네 몇 달 전에 친구한테 영양제를 받았어요 네 종류나 챙겨줘서 싹싹 비워 먹었고요 그런데 빈통 버리려다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영양제를 준 시점부터 그건 유통기한이 지났던 제품이었어요 어? 이야 친구한테 따지니까 몰랐어 그거 먹고 배탈 난 건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너무 비매너 아닌가요? 이야 이거는 집에 어디서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묵힌 건데 어?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선물로 재활용한 거네 아 그럼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러니까 오래된 거다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짬철이라 그러죠 보통 그런 거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친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물을 준 거니까 그래서 챙겨준 거잖아요 버릴 수 있는데 한번 챙겨준 거니까 그쵸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지는 마세요 민준님 아니 이게 어 받은 시점부터는 어차피 내 거긴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또 친구한테 이걸 따지는 것도 참 친구도 애매하고 나도 애매하고 왜냐면 야 유통기한 걸 지난 걸 줬어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그쵸 미안하죠 네 아이스민트 투투님이 원효대사 영양제라고 그니까 그런 걸 왜 들여다봤어 그냥 먹으면 또 건강했을 텐데 그니까요 아휴 받은 선물을 누구한테 다시 줘본 적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여기는 시청자 분들은 나이스 하신데 제작진이 아까 못됐죠 지금도 보니까 제작진이 물어본 거네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추석이나 명절에 사과나 배 선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묵혀두면 안 되니까 또 이웃분들이랑 나눠 먹고 그쵸 그 정도 경비 아저씨 또 청소하시는 아주머님 뭐 이런 분들한테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선배님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 아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와인이 좀 집에 많이 있으면 와인을 막 많이 마시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나눔을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와인을 어머니가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모르고 실수로요? 아 어떡해 백만원 넘는 와인을 그래서 그거 어디 갔지? 이거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머니가 어차피 모르니까 이게 그렇죠 뭐가 몇 년이고 뭐가 몇 년이고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음.. 근데 사실 또 따서 먹어봐도 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맛 똑같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아유 음.. 가격표를 붙여놓으라고 하시면 있는데 그렇게 냉혹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네 아무튼 어.. 뭔가를 나눔하는 건 꼭 필요하지 내가 그 선물 다 먹을 것도 아니고 그쵸 네 하지만 제때 하자 자 그러면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이은정 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삼형제입니다 같이 택시 뒷좌석에 쪼르르 타면 형은 죽어도 가운데는 안 앉아요 음.. 전 이거 레전드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수빈이 생각은 어떤가요? 하.. 삼인이 앉는 뒷자리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 당연히 양쪽이 상석이고 가운데가 제일 불편하죠 그쵸 아니 저는 오늘 약간 좀 미안한게 네 제가 이렇게 누구를 흠신 두들겨 패기를 기대하신 것 같은데 네 아.. 사연이 아 꼭 패지 않아도 돼요 아 그쵸 저희 청취자들만 패주세요 쓱 보다가 채팅 좀 근본 없는 채팅이 온다 싶으면 네 아니 이거 또 형이 앉던 누가 앉던 내가 앉던 누군가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셋이 가족끼리 갔을 때 셋이 타잖아요 탈 일이 잠깐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가운데 앉아요 저는 오.. 약간 배려 차원에서 오.. 미담살포 오.. 따뜻하죠 네 가운데 앉으면 사실 불편한데 네 근데 어..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구요 아.. 체구가 작으니까 네 쩍보라고 앉는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것도 제작진이 쓴 말이네요 아.. 진짜 나빴다 못됐어요 그죠 제작진이 웃긴다 진짜 세팅보다 더해 아니 여기 센터병 아니냐고 하신 센터병 저도 봤어요 센터병 센터병이에요 맞아요 네 센터 욕심이네 웃긴다 나는 무조건 센터야 어.. 이런 느낌으로 네 양보 좀 하세요 네 근데 참 가운데 타면 확실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폰할 때도 약간 이제 가리고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양쪽으로 다 가리기 어렵기도 하고 장거리엔 사실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제가 그냥 거기를 앉는 것 같아요 배려 차원에서 그렇죠 자.. 어.. 우주소녀도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량 뭐 이렇게 그.. 타고 이동할 때 네 누군가는 가운데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미니 버스를 저희가 타고 다녔어요 아.. 십 몇 인승 되는 그런 차량이여가지고 아.. 좀 큰 차구나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찌부대서 다닐 일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 상석이 따로 있나요? 제일 좀 선호하는 자리 아.. 상석이 사실 조금 있죠 거기가 그 땡라티 그 버스죠 까만 버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상석 따로 몇 군데 있는데 상석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 앞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선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 선곡? 선곡은 또 약간 노동인데 선곡을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우리 멤버 그 리더 언니가 액시 언니가 앉아가지고 또 저희 온도랑 이런 선곡을 좀 담당을 해줬고 나머지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다들 피곤하니까 맞아요 어차피 벌써 이제 골아 떨어지죠 액시님이 그거를 잡는군요 아.. 잡는게 아니고 아니 뭐 멤버를 잡는데요 그 키를 잡는다 아.. 네네 CJ잉 한번 소개해주세요 어.. 굿모닝 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알람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1분 단위로 알람을 매일 10개씩 맞춰듣는데 오늘 아침에 형이 베개로 제 얼굴을 후려쳐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음.. 듣지도 못할 거면서 알람을 왜 맞추냐고 화내던데 한방 쓰는 것도 아니면서 알람으로 지적하는 형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비매너인가요? 아.. 아.. 같은 방도 아닌 형이 뛰어와서 베개로 얼굴을 후려칠 정도면 얼마나 안 들었을까요? 아.. 근데 저는 이 굿모닝 님을 좀 이해하는게 아 그래요? 저도 아침마다 알람을 1분 단위로 한 10개를 맞춰요 아.. 그거.. 그.. 진짜 안 좋대요 근데 저 좀 미안한게 뇌에 안 좋대요 아 진짜요? 왜요? 한 번에 확 일어날 수 있는 알람을 딱 그 시간을 맞춰놓는게 좋지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저도 불안하니까 네 만약에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면 7시에 한 번 7시에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40분에 한 번 한 대여섯 개를 해놓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럼 또 잠깐 자다가 깨고 자다 깨고 10분 있다 10분만 더 자야지 이거 하잖아요 그게 그 수면 그거에 안 좋대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엄청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하나만 맞추면 잠결에 끄고 잠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저도 여러 개를 맞추는데 딱 두 개 딱 두 개만 맞추라고요? 딱 일어나야 되는 시간 하나랑 안 일어나면 죽는 시간 하나 그렇게 딱 두 개 저도 그렇게 요즘 바꿔놨어요 아 한번 해봐야겠다 또 이렇게 본인 사연이 왔네 여러 개를 해가지고 멤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같이 방 쓸 때 숙소 살 때 근데 제가 신기하게 알람 소리는 못 듣는데 언니들 목소리 있잖아요 수빈아 이런 거 있죠 아침에 그러면 제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깨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MR 깔리는 건 잘 안 들리는데 네 보컬은 싹 들리 데가 있어요 네 네 네 많이 미안했죠 저도 알람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그렇죠 멤버들도 베개로 내리쳤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베개로 치기 전에 제가 깼어요 딱 언니들이 이제 쫙 깨면 제가 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엑시님이 수빈아 엑시 언니는 생각보다 좀 둔하고 설아 언니라고 제 밑에 친 사람이거든요 2층 침대를 써가지고 네 네 네 네 밑에도 설아 언니가 나긋하게 수빈아 이러면은 그 소리에 2층 침대 쓰면은 발로 이렇게 들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 정도 매너는 지킵니다 네 그 정도 아닙니다 소녀에요 저희 소녀에요 네 그렇군요 아 아무튼 알람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딱 그 시간 네 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벼랑 끝 시간 하나 네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죽는 시간 그 시간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적 그 베개로 얼굴 후려친 형이 비매너에요? 아니면 못 일어난 굿모닝님이 비매너에요? 그래도 형이 비매너죠 얼굴을 베개로 이렇게 아침부터 내려치는 건 너무 심했다 본인사연이라고 편을 들어요 그렇죠 심했잖아요 옆방에서 달려와가지고 베개로 칠 정도면 솔직히 옆방에서 얼마나 크게 들렸다고 선생님 좀 맞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당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전 안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1692님이 요리하는 게 제 취미라 기숙사 취사실까지 가서 룸메 몫까지 늘 2인분을 만드는데요 룸메는 뭘 먹어도 반응이 없어요 맛있다도 아니고 괜찮네 늘 이러고 말아요 솔직히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리액션이 그렇게 힘든가요? 하하하하 아니 해주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니 이게 이게 전주 사람들 광주 사람들 전라도 쪽 사람들은 이제 맛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엄청 높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괜찮네 아 괜찮네가 먹을만하네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전주 사람인지 아닌지 아세요? 아 지인이에요? 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면 전주 사람만 아니면 이거는 비매너다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흑백요리사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요리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 실제로 이분이 맛이 없는데 어거지로 어 괜찮아 라고 해주는 착한 분 아닐까 아 아니면은 반대로 이 이 그 뭐야 친구분께서 굉장한 미식가일 수도 있죠 약간 안성재 셰프님 같이 아 눈 가리고 먹어라 이 김의 정도가 뭐 안 맞았다던지 야 오늘 라면이 이분하다 음 음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래도 착하네 룸메이트 몫까지 2인분을 취사를 해서 그러니까요 먹일 정도면 진짜 좋네 음 근데 이제 해주지 마세요 왜요? 아니 고맙다고도 안 하는데 뭐하러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음 그쵸 친구는 시켜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또 네 이걸 내가 또 먹어야 되네 근데 그 우주소년은 숙소 생활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음식 같은 건 다 시켜 먹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혹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네 저희 초창기 데뷔 초반에는 사실 이제 데뷔 준비할 때랑 데뷔 초반에는 체중관리 때문에 단체로 식단을 통일을 했어요 오 고구마 한 개, 닭가슴살 한 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취사를 항상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 그거 익히고 찌고 이 정도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근데 사실 이제 회사는 모르는데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못 참고 새벽에 일어나서 무생채 비빔밥을 막 비벼먹는 거예요 무생채 비빔밥 새벽에 먹으면 꿀맛이죠 진짜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다른 거 넣은 것도 없이 그냥 무생채랑 참기름이랑 고추장만 넣어가지고 밥솥 새벽에 취취취 이 소리 알죠 아 근데 모든 멤버가 같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아 또 근데 안 먹는 몇 명이 있어요 입 짧은 몇 명이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럼 맨날 그 저희만 커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잘 먹는 저희만 먹는 사람들은 바로 무대할 때 티가 나겠네 그쵸 아 그래서 초반에 되게 저희가 좀 통통했다 음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누가 보통 그 무생채 비빔밥 멤버 고정 멤버가 누구예요? 유닛 유닛 아 유닛 아 제 기억으로는 일단 은서라는 친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저희가 이제 표현하길 뭐 40대가 기대되는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물도 잘 묻히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오 그래요? 은서가 이렇게 비벼서 저를 막 챙겨줘요 한입씩 와 취사병이네 예 그래서 은서가 그렇게 해주면 뭐 저도 먹고 여름이도 먹고 엑시언니도 먹고 한 입씩 다 돌아가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루다도 먹고 은장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진짜 은장금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또 그 맛이 있어요 그리워요 진짜 그 맛이 딱 그때만큼의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도 또 지금까지 활동 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사람이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야 또 안 그러거든요 우주소대 취사 담당 은서씨였습니다 수빈씨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 요리요 저는 보탬이 된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먹는 거 말고는 필기 자격증이 있습니다 양식조리사 필기 자격증 공동생활할 때 공동생활할 때 아 양식조리사 필기 필기가 있어요 도전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게 계속 칼질을 하다가 언젠가 한 번 내 손이 다치겠다 필기만 하면 그건 잔소리만 한다는 거네 필기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뭐 계란에서는 어떤 병이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리를 덜 했을 때 어떤 병이 걸릴 수 있고 진짜 위생 네 위생 관련해서 제가 잘 치웠어요 이론전 입장금이네요 이론 머스크라고 자 여러분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텐 오늘 특별 게스트 우주소녀 수빈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오랜만에 해봤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6팩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역시 배텐 최적화 게스트다 수빈 리액션 후 토크 보법이 다르다 오늘도 수빈이 실화 사연이 많이 나왔다 아 저는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이렇게 누구를 좀 패거나 때리거나 이런 걸 원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좀 순해졌다 할까 유해졌어요? 네 마음에 좀 평화도 많이 찾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해진 사람들은 뭐 잘못되면 유해지더라고요 그런 건 없었죠?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자 수빈씨는 다음 주에도 비매너 판단하러 또 오시니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끝인사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 안녕히 계세요 우주소녀 이루리 끝곡입니다